여러분 제가 왜 이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켰냐면요 갑자기 금, 토, 일 이렇게 3일 딱 휴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뭘 할지 고민하다가 딱 괜찮은 호텔을 찾아서 예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예약을 다 완료했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코스테 가방 하나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 세면도구랑 속옷 들어있는 잠옷 하나 여분 원피스 하나 카메라 배터리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거고요 안경 하나 챙기고 고프로도 하나 챙길 거고요 에어팟 주머니 여분 가방 하나 제일 중요한 지갑 어딜 가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요 오니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미미 누나 갔다 올게 자 출발합시다 결국 체크 시간에 도착하는구나 초월 IC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긴 것 같아 바로 이렇게 바다 뷰가 보입니다 진짜 미쳤다 막국수짬뽕 동일장칼국수라고 요게 앞에 있는데 나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역시 이래서 계획이 필요한 건데 아 신혜야? 나 주문해보셨어요 오늘의 도저히 오고 싶어요 오늘의 도저히 꼭 여경 Essaie 제가 도저히 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도저히 오고 싶어요 오늘의 도저히 오고 싶어요 오늘의 도저히 오고 싶어요 오늘의 공연은 도저히 오고 싶어요 겸, 자전거를 꼭 타야겠어요. 네, 7시까지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나 괜찮게 타는데? 여기서 꼭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이걸 혼자 이루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딱 시간이 노을 지는 거에 딱 맞춰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나 역주행인가? 오, 네. 거의 뭐 만신창이가 된 거 같은데? 잘 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단 한 바퀴를 돌아보고 맛있는 걸 사가지고 새우강정? 맛있겠는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 근데 여기도 다 닫았는데? 안녕하세요. 저 감자전 돼요? 하나만 해주세요. 네, 포장해주세요. 막걸리, 강릉 막걸리 있어요? 서울에 없는 거. 응? 서울에 없는 거 있어요? 그렇지. 저 그럼 옥수수 한번 먹어볼게요. 옥수수 하나랑 감자전 하나 주세요. 그래요. 물에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포장해가지고 집에 싹 가면 되겠다. 어? 다 닫았네? 다 닫았네? 아... 저 물에 포장돼요? 네, 15,000원. 그러면 오징어 물에 하나 포장해주세요. 네, 15,000원. 네, 15,000원. 안녕히 계세요. 옥수수 막걸리 먹어야지. 최대한 빨리 씹고 혼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옥수수 막걸리랑 감자전을... 옥수수 막걸리랑 감자전을... 음... 음... 아... 음, 식었어. 음, 식었어. 물회를 2차로 시작하려고요. 옥수수 동동주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이거 먹고... 물회 먹으면... 끝! 집보다 쉬는 고기... 여순이 IMCAMM 연기, laissezanne지... 보호 먹으면... Flightigong 오른 거 아니요, 이것도? painting皇os 미쳤나봐... Markigong 소주가 얼었어 어떻게 놓기야 언제 먹어 연어가 안 봤어 조개가 안 됐어 소주가 안 됐어 예전에 고기가 없었는데 소주에 물이 왔어요 소주 한입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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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